알렉스? 그쪽에서 청아건설 인수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. 건설 쪽은 남편이 전담하고 있어서. 아버님 사업이 한국에 진출하기에는 이만한 기회도 없죠. 요즘 청아건설이 업계에서 꽤 핫하거든요. 천수지구라는 호재가 있어서. 천수지구는 메리트가 큰 사업이에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그야 전 문화사업 쪽에 집중하고 싶어서요. 건설까지 신경쓰기에는 너무 벅차거든요. 이미 천수지구는 시공이 들어간 상황이고 실무진들도 그대로 넘기는 조건이면 그쪽 아니라도 인수하려는 회사는 많아요. 범죄라니요. 극성 말아요.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3조.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계약금은 30%로 해도 될까요? 굿바이. 잘하셨습니다. 이번 주까지 엄을 못 막으면 부도 날 상황이었는데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로건이 여러 가지로 날 도와주네.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렸어. 나한텐 귀인이었어. 로건 리. 주단태 행방은 아직 몰라? 경찰에서도 대대적으로 찾고 있답니다. 꼭꼭 숨어야지 주단태. 괜히 나타나 일 그르치지 말고.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은 건가?